유튜브에서 본 방법대로 아무리 그냥 발라봐도 너무 피부가 여전히 안 좋다 하는 분들을 위해 체크해봐도 좋을 부분들을 리스트업해서 카메라 앞에 앉았거든요 이 트럭을 관리하겠다고 너무 무리하게 X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자 우리 수건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고요 변기보다 더럽다는 게 수건이에요 진정 성분 들어가 있는 화장품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입니다 안녕 미우들 제이미포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전문의 느낌 나게 단정하게 입어봤어요 오늘 왜 이렇게 한번 깔끔하게 입어봤냐면요 제가 나름 피부 개가천선한 사람으로서 뭘 해도 뷰티 유튜버가 추천했던 거 따라서 사가지고 발라봐도 유튜브에서 본 방법대로 아무리 그냥 발라봐도 너무 피부가 여전히 안 좋다 하는 분들을 위해 제 경험을 살려서 화장품 그리고 생활습관 등등 해서 한번 체크해봐도 좋을 부분들을 리스트업해서 카메라 앞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메모장 들고 메모장 메모장 집에 종이 하나가 없다고 우리 집에? 먼저 첫 번째 체크리스트부터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피부 안 좋으신 분들 올리브영 랭킹에 있는 트러블에 좋다는 그런 화장품 그런 거 사용하는 거 너무 좋지만 화장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화장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다고요 제가 한 때는 턱 부분에 트러블이 엄청 심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열이 받아서 각질 제거제로 다 죽여버려야겠어 하면서 여기다 그냥 덕지덕지 바르고 막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안 좋아지고 피부만 손상이 가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추천을 했던 여드름 약품을 사려고 약국을 갔는데 제 트러블을 약사님이 보시더니 아 피부과 가봐야 알겠지만 에스로방 같은 거 바르면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제거 좀 이러니까 일주일 정도 짧게 스킨케어 이쪽엔 아예 안 하고 그냥 그것만 얇게 바르고 자고 그랬어요 그 여기 여드름들이 깔끔하게 줄어들고 실제로 그걸로 많이 효과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 가서 이걸 진단을 받으니까 제가 계속 여드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모낭염이었던 거죠 그리고 진짜 염증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피부과 가서 상담을 받으시고 연구 처방을 받으시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득일 겁니다 여기서 꿀팁!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야 됩니다 슈링크 전문 맛집, 임모드 맛집이라고 이렇게 소문난 피부과가 아니라 피부과 전문의여야 돼요 여드름에 대해서 정말 치료를 하고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 그런 피부과를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막 크게 올라오는 두터운 여드름들 있죠 짱짱하게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저는 에크논 크림이라는 약국 연고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클리어틴이라는 여드름 약품도 완화 치료에 굉장히 좀 도움을 주는 약품이라고 해요 여드름 상태에 따라서 그런 연고 제품들 적절하게 사용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까 제가 각질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트러블로 막 고생할 때 잘못된 각질 제거 방법들로 피부가 더 망가져 봤던 케이스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트러블 관리하겠다고 너무 무리하게 각질 제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준 가장 최악의 루틴은 살리실산 그 바하 성분 여드름 케어용 클렌징 제품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 사용 후에 또 필링 마스크 같은 거 사용하고 아니면은 막 스크럽제 같은 거 그다음에 또 아하 바하 라하 파하든 그런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스킨케어까지 닥터로 그냥 척척척척 피부 때려버리면 피부 장벽이 그냥 약해질 뿐이지 여러분의 피부가 절대 절대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엔 분명 매끄러워 보일 거죠 여드름 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각질들이랑 이런 거 다 날아가서 막 피부가 까은데개처럼 보이고 막 순간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 내 피부 장벽은 그냥 깎아져 버린 거죠 완전 피부 손상 그 자체 물론 물리적 제거보다는 화학적 각질 제거를 저는 추천하고 피부과 선생님들도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사실 파하 라하 성분에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더 민감한 피부였을 때는 바하 아하는 좀 강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닥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잖아요 정말 요즘은 닥터가 무조건 안 좋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닥터에 좀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서 아예 닥터를 하지 않는다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왜 닥터가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설득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화장솜 입자가 마구마구 막 묻어나오는 그런 질환 좋은 화장솜이나 토너 패드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걸로 막 토너 한두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박박박 닦아버리면 피부에 솜 입자도 잔여하게 되고 미세 스크래치들이 막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피부가 어쨌든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그 닥터 방법은 굉장히 최악의 피부 케어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무지하게 닥터하고 막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여드름 위에도 그냥 막 슥슥 닦아버리잖아요 그 부위를 막 광범위하게 이렇게 다려버리니까 여드름이 또 번질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처나 여드름에서 나온 진물들 그런 것들이 이제 화장솜을 타고 타고 아주 그냥 아나바다 운동마냥 여드름균 또 여기 나눠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너를 사용할 때 좀 똑똑하게 토너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닥터하지 말라고 해서 무조건 닥터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흡토하세요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흡토하는 것도 아니고 메이크업 및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달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메이크업 한 날에는 메이크업 클렌징 후에 꼭 그 워터 제형의 토너를 자극감이 전혀 안 느껴지는 화장솜이나 그런 토너 패드에 그냥 절여질 때까지 묻혀서 닦아내는데요 코 모공 부분 그리고 나비 존, 턱, 볼 좀 요철이 많이 두드러질 수 있는 부위나 메이크업 노폐물이 많이 끼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위에 최대한 톡톡 두들기면서 살살 살짝 피부결 정리해주는 느낌으로만 닥터를 하거든요 그 다음 5분 정도 흡토까지 해주는 편입니다 메이크업이 약했거나 뭐 선크림 정도? 그리고 또 아침 같은 경우 아니 메이크업 아예 안 했던 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워터 제형의 토너나 에센스를 밀착력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또 토너 패드를 사용해서 토너 패드 위에 함께 그 토너를 올려서 얼굴에 올려놓고 3분에서 5분 정도 짧게 흡토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그 피부 케어에 좋다는 진정 성분 들어가 있는 화장품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 민감성 피부에 좋다 이러면 이거 사보고 트러블성에 좋다 이러면 이거 사보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러면서 시행착오 많이 겪으셨죠 저는 진짜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통장 많이 날렸어요 외부에서 받은 자극에 의한 민감해진 피부를 진정해주고 손상된 피부를 재생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대표적인 성분들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유명한 그 병풀 추출물 알죠 미우들 어성초 추출물 그리고 그거 유명하잖아요 그 티트리 성분 그리고 녹차도 있습니다 아줄랜드 있고요 알란토인 그리고 디판테놀 EGF 뭐 등등 굉장히 많아요 과연 민감성 피부 그 개복지 피부들이 이 모든 성분과 다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카 성분이 굉장히 잘 맞는 편이에요 하지만 티트리 오일은 진짜 잘못 쓰면 피부가 확 뒤집어져요 아니면 그냥 바로 화장을 입어버리거나 따갑따갑하더라고요 그래서 목보이 같은데 꼭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 안 좋은 사람들은 사실 같은 민감성이지만 내가 좋다 해도 한번 화장품의 성분을 본인이 직접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유튜브에도 정보 많잖아요 살짝 핑거프린스 핑거프린세스 분들도 살짝만 검색을 해봐도 나옵니다 올영 베스트 랭킹템이다 뭐 유튜버 추천했다고 해서 사고 싶대 본인이 성분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쓰는 화장품에 들어있는 피부에 좋다고 했던 그 성분이 다른 스킨케어에 들어있는 성분이랑 충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트러블성 피부분들이 많이 사용한다는 그 아하바가 비타민C 성분이랑 궁합이 진짜 최악인 것처럼요 정말 같이 쓰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새로 사서 바르는데 갑자기 피부가 막 민감해지고 따갑따갑하거나 트러블이 좀 올라온다면 기존 스킨케어와 궁합이 맞지 않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디렉터파이님 영상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정말 보고 메모까지 하고 진짜 디렉터파이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미우들한테도 꼭 추천하고 싶은 유튜버 선생님 중 하나요 아무튼 현재 심한 트러블성 피부로 스트레스 좀 많이 받는 미우들은 저러한 이유들에 의해서 최대한 복잡하지 않은 스킨케어 단계를 두는 것도 추천을 해요 제가 첫 번째 부분에서 설명드렸던 그 약국템들이나 뭐 가지고 있는 스파케어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얇게 스킨케어를 하고 적절하게 국소 부위에만 딱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무튼 똑똑한 제품을 똑똑하고 효율적이게 잘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할게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좀 공감되시는 피부 개복지 미우들 이 사용할 만한 제품 추천까지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좀 확실하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트러블 전문가인 동아제약에서 만든 제품으로 추천을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너무 유명한 그 파티온의 노스카나인 트러블 클리어 토너 그리고 파티온의 노스카나인 트러블 세럼이에요 동아제약에서 개발한 트러블 전용 라인인 노스카나인 라인인데 진정어가 진짜 빠르고 저도 느꼈지만 그만큼 간증후기도 되게 많은 이미 검증된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 한 장 너무 잘 쓰면서 테스트하고 있었던 시기가 바로 그 구질구질한 이별 영상식이었어요 그때도 저 피부 진짜 안 좋았잖아요 피부 되게 민감해져 있었을 텐데 불면증 때문에 아무튼 그 영상 내에서도 제가 이거 좋다고 보여드렸더라고요 아무튼 이 제품을 왜 제가 이 영상에서 꼭꼭 추천하고 넘어가야겠냐면 이 제품이 동아제약에서 무려 9년간 연구한 시카 성분보다 2배 더 진정 효과가 있는 페퍼린 RX 콤플렉스 진정 효과가 엄청 좋지만 이름은 어려운 이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저같이 좀 웬만한 시카 성분에 길들여져버린 겸손하지 못한 그런 민감성 피부나 시카 성분에 그닥 재미를 못 봤던 트러블성 피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제품이죠 이 해파린 콤플렉스가 대체 뭐길래 시카 보다 좋냐 제가 또 잘 열심히 뒤져봤거든요 이들이 개발한 해파린 어쩌고는 내가 가져왔어 소듐 해파린 판테놀 알란토인 쑥잎 추출물 네 가지 성분을 합성해서 연구해서 만들어낸 그런 성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 알겠어요 판테놀이고 알란토인이고 쑥이고 뭐고 다 알겠는데 대체 소듐 해파린은 처음 들어보죠 소듐 뭐요? 뭐 이런 거라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 성분이 그렇게 비싸대요 초고가 원료로 화장품에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파티온 브랜드에서 몽키 매직도 아닌 광키 매직을 부려버렸는지 이 세럼에 이 엄청난 성분을 정제수보다 더 많이 넣었대요 미쳤죠? 솔직히 완전 내가 추천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진정 성분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특히 난 이거 세럼이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제가 제형 보여드릴 테니까 토너부터 한번 제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클리어 토너 이거는 워터 제형의 토너예요 지복합성 분들이 극혐할 수가 없는 진짜 깔끔하고 피부 열감 내려주는 토너거든요 단순히 증발되는 워터 제형만은 아니에요 근데 얼굴에 올라갈 때나 좀 마무리감이나 이런 게 깨끗하지만 보습감은 잔잔하게 쫙 남아도는 토너라 그게 더 좋았어요 무엇보다 제가 좋아하는 그 하형제 아하 바하 바하 라하 이 하형제 중에서 신세대 성분인 파하 그리고 라하 이 두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간혹 각질 케어가 피부에 자극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민감성 피부 분들 계실텐데 파티온 노스카나인 트러블 클리어 토너는 닥토용이 아니라 흡토용으로 나온 각질 케어 토너예요 피부 수분 장벽 손상 걱정일도 없이 단일의 사용으로 묵은 각질을 정돈해준다고 하고요 그렇기에 무리한 오버필링 없이 오돌토돌 피부는 부드럽게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 분들도 스킨케어 첫 단계에 딱 사용하기 좋은 그런 토너입니다 미쳤죠? 자 이제 세럼도 기대하세요 제 최애 세럼 나옵니다 이 노스카나인 트러블 클리어 세럼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제형의 세럼이에요 피부나 손등에 올렸을 때 좀 무겁게 탁 떨어지는데 이 제형에 비해 흡수력이 굉장히 빨리 되는 편입니다 이 세럼에 여러분 그 뭐 또 읽어야 돼요 래피드존 테크놀로지 기술을 적용했다는 걸 제가 또 조사해왔어요 이 기술이 뭐냐면 이 세럼의 핵심 성분이 피부 속에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으로 탁 전달될 수 있도록 아주 성실한 택배맨 역할을 하는 그런 기술인가 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요즘은 좀 홈 디바이스 기기 같은 거 사용하면 갑자기 막 피부 자극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나 지방 보일러나 지방이 너무 건조해져서 올라오는 그런 쎄한 열감 있잖아요 붉어지고 이럴 때 그럴 때 이 세럼 바르면 전혀 막 따갑다갑 느껴지지 않고 붉은기랑 열감이 진짜 빠르게 확 가라앉더라고요 또 여드름성 피부 31% 개선 효과가 있다는 그 임상실험 자료도 있더라고요 이런 세럼은 진짜 딱 피지 조절이 불균형하게 깨져버린 그런 지복합성 분들 여드름성 피부 분들에게 그냥 딱인 세럼인 것 같아요 아니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30만 개 돌파했대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올영 베스트 랭킹에 항상 요거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노스카나인 라인이 그래서 우리 미우들이 조금 더 저의 추천을 받아도 간증 후기 뭐 아니면 리뷰 이런 거 꼼꼼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제품이라 좀 더 마음 편하게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5월 한 달간 올리브영에서 할인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토너는 30% 할인된 가격 이 세럼은 대용량 기획 세트인데 26%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료값 엄청 쓴 브랜드니까 예쁘다 최고다 하고 한번 구매해봐도 나쁘지 않을까 싶어요 집중 케어 필요한 개복지 피부 미우들은 토너, 세럼 같이 구매하셔서 꾸준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리어 토너 사용 후에 세럼 사용 시 약 두 배 이상 흡수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트러블에 더 효과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선 피부 진정해주기 전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에서 무근 각질 케어 제품을 써주는 게 요 핵심 성분을 피부에 넣어주기 딱 좋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두 개 살려면 진짜 이 기획전 할인일 때 사야죠 그래서 지금 딱 5월 되자마자 제가 이 영상으로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수건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고요 변기보다 더럽다는 게 수건이에요 아무래도 화장실에 큰 일을 보거나 작은 일을 보거나 물을 내리잖아 변기물 입자들이 사실 사방으로 올라오면서 커져요 그게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 수건이 보통은 화장실 변기 앞에 이렇게 걸려있거나 옆에 걸려있잖아요 그 수건이 되게 더러운 물건이야 알고 보니까 상상치 못한 정체 그래서 그 후부터 수건으로 얼굴을 비비거나 막 닦는 건 최대한 지향하고 좀 증발시키다가 이제 부터 해주고 수분 잠가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킨케어 하거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수건 사용을 얼굴에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우리 미우들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어서 베개에 꼭 수건 같은 거 깔고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제가 저번 쿠폰템에서도 추천을 했었던 베개 위에 깔아줄 수 있는 베개까리 그런 거 깔고 주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피부에 닿는 모든 것들이 내 피부에 지금 상처를 주고 염증을 일으키는 걸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러분 먹는 영양제 체크해보세요 제가 어떤 피부과 유튜버 분 영상에서 확인했던 내용인데 오메가3를 먹고 갑자기 여드름이 났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질환 좋은 오메가3를 먹게 되면 그게 좀 피부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그 B 비타민 B군 중에 비타민 B12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것도 트러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관련한 영상을 더보기란 링크에 넣어드릴게요 우리 미우들도 그 영상 한 번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영양제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케이스인데 어떤 영양제였냐면 콜리넨 이노시톨이라는 성분이었어요 그 영양제는 제가 해외 직구로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섭취를 했거든요 호르몬 불균형 맞춰주는데 좋고 좀 여성분들 PMS 증후근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클렌징 방법도 잘 보셔야 돼요 메이크업에 잔여물이 남아져 있는 얼굴 잘못된 클렌징 방법 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피부가 망가지냐고 하면 잘못된 클렌징을 했을 때 더 피부가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첫 번째 세안 전에 일단 무조건 깨끗하게 손을 닦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온수로 세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엔 무슨 스타킹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면 모공이 좁아지고 뜨거운 물로 하면 모공이 열려가지고 피지어 빠지고 뭐 이러가지고 물 온도 왔다 갔다 바꿔가면서 클렌징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피부를 망가뜨리는 원인이래요 오히려 그냥 따뜻한 미온수로 세수를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클렌징 오일 사용법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본인이 유화 과정을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닌지 꼭꼭 살펴보세요 클렌징 오일이 유화 과정이 빠지면 모공에 다 그득그득 껴서 우리 그냥 트러블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거든요 클렌징 오일을 일단 한 3, 4번 손에 펌핑을 하고 메이크업을 지우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사지를 한 30초 정도 꼼꼼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렌징 오일을 한번 펌핑해서 물이랑 섞습니다 요 손에서 이거를 가지고 피부에 올려서 같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20번도 더 물로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렇게 제가 몇 가지 제 경험 살려서 우리 트러블성 피부분들 피부가 뭘 해도 안 좋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을 제가 좀 공유를 해봤는데 어때요 오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진짜로 다음에는 또 2023년 버전으로 제가 진짜로 추천하고 싶은 진정 케어 트러블 케어 제품들 짜락 가져서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암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그리고 말만은 제이미포유 오늘도 감당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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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